레노버 프로는 IT 솔루션 구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. 영업점 또는 대리점 플랫폼을 통한 중개 구입만 하다가 제조사인 레노버 다이렉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일부 상품의 경우 5대 이상 구매 시 모니터, 도킹 스테이션 등 주변기기 특별 증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도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커스터링 가능해서 최적화된 PC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. 그리고 비즈니스 고객 전담 컨설턴트 분이 지정되어 있어서 구매 후에도 발생한 이슈나 향후에 추가로 구매할 때도 덕분에 PC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간적으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업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적합한 솔루션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PC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포지션 제품 선정 및 나의 가장 적합한 사양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.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했습니다. 레노버 프로 나의 든든한 IT 파트너 뵙 대표적인 공간에 살고 awesome 감사합니다. incredible ок